매일 아침 책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3. 송과장편 송의구 지음 서삼독에서 펴낸 책입니다. 투기꾼인가 투자자인가 1. 5년이 지났다. 나는 과장이다. 사람들은 이제 나를 송과장이라 부른다. 10년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들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500권은 좋긴 없는다. 중고로 팔 수도 없다. 연필과 형광펜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10. 나의 소중한 자산들이다. 책장을 둘러본다. 이 많은 책을 읽었다니 새삼 믿기지 않는다. 내가 자살 시도했다는 것을 경찰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정신과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도 평생 치료하지 못한 채 살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많은 책들도 읽지도 못했겠지.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이력서를 백부 가까이 넣고 떨어진 내가 취업에 성공하고 대기업으로 이직까지 한 것. 영원히 혼자일 것만 같았던 내가 결혼을 한 것. 그 사이에 아내와 나를 반반 닮은 꼬마가 있는 것. 내 원래 목표는 60억 보상받기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개발지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나에게 지도권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목표를 바꿨다. 경제적 자유. 이것이 내가 온전한 내 삶을 살 수 있는 키워드다.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늘 나를 믿었다.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결과가 나쁘더라도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다. 행여나 억울할 것 같다면 억울하지 않을 만큼의 노력을 하면 된다.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며 결과에 대해 변명하고 싶지 않다. 어설픈 노력으로 나태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지도 않다. 그저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다.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노력을 하고 싶다. 화이팅!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회사로 향한다. 2. 오늘은 부동산 계약이 있는 날이다. 김부장님에게 오후 반차를 쓰겠다고 한다. 부장님의 표정이 좋지 않다. 잠깐 휴게실로 따라오라고 한다. 내가 산 아파트가 지금 두 배가 됐어.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다 알려줄게.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근 상승기를 거치고 나니 갑자기 다들 전문가로 돌변했다. 부동산에 대해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강의를 한다. 그런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모두가 아는 상식이거나 흘러간 과거를 본인 이론에 끼워 맞추는 말들 뿐이다. 김치찌개가 4,000원에서 7,000원이 된 것처럼 결국에는 오르게 되어 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 가격 상승이 집에 대한 가치의 상승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집의 가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주소도, 구조도, 입지도 모든 게 그대로다. 이튿날 회사의 카드키를 찍은 시간 6시 10분이다. 자리에 앉아 어제 못다 읽은 책을 펼 때쯤 입구 쪽 자동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청소하신 아주머니인 줄 알았는데 불규칙한 걸음의 구두 소리가 들린다. 깜짝이야. 송과장 뭐해? 부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책 읽고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 어, 아니야. 나 좀 쉴 테니까 일 봐. 술 냄새가 난다. 넥타이도 느슨하게 메인 것이 보인다. 부장님은 휴게실 쪽으로 향한다. 자러 가는 것 같아서 서랍에 있던 숙지 해소제를 가지고 휴게실로 따라 들어간다. 그새 잠이 든 것 같다. 머리는 기름으로 떡이 져 있다. 김부장님의 자는 모습을 이렇게 볼 줄이야. 자는 모습을 보니 세상 편해 보인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급히 눕누라 벗지도 않은 구두를 벗겨들인다. 3. 김부장님과 외근을 가는 날이다. 신도시 쪽이다. 처음 방문하는 회사다. 회의실에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직업만 있다. 떨떠름한 말투와 귀찮은 듯한 표정이었다. 30분밖에 없으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세요. 거만하다. 자세도 삐딱하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요즘 애들 스타일일 수도 있어. 요즘 애들? 나도 모르게 요즘 애들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 자식은 비즈니스 매너가 너무 아니다. 귀찮다는 표정. 빨리하고 꺼지라는 듯한 말투. 그래도 김부장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제품 설명을 한다. 김부장님은 30분을 딱 맞춘다. 그 직원은 수첩을 딱 접고 바로 일어난다. 우리는 더러운 기분을 안고 나온다. 김부장님이 말한다. 저 정도면 양반이야. 더한 놈들도 많아. 아예 안 만나주는 사람들도 수두룩해. 여기서 느낀다. 부장님이 때로는 철없어 보이지만 나보다는 어른이라는 것을. 업무가 끝났다. 편의점에 들어간다. 아르바이트생을 바라본다. 계산도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한다. 나보다 낫다. 편의점에서 해고당한 그때가 생각난다. 베이시스트 편의점 사장님이 생각난다. 얼마나 열받았을까. 자기가 돈 주고 쓰는 사람이 사고나 치고 그랬으니.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서 옥수수 수염차를 마신다. 저쪽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른 남자 두 명이 걸어온다. 딱 봐도 분양하는 사람들이다. 분위기만 봐도 말솜씨가 화려할 것 같다. 꺼림칙한 게 있으면 말에 미사여구가 많다. 물건이 좋으면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 그냥 사실만 알려주면 끝이다. 정보의 시대다. 물건이 좋으면 영업하러 돌아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간다. 이런 길거리 무작위 아날로그 영업반식을 취했다는 것은 버리고 싶은 것을 빨리 남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목적이다. 역시나 대폭 할인해준다고 한다. 귀한 것을 싸게 준다고 한다. 그럴싸하다. 조보라면 넘어갈 만하다. 김부장님의 눈이 초롱초롱하다. 마치 구원자를 만난 듯한 눈빛이다. 이거 위험한데? 이럴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야 한다. 왜 갑자기 다가와서 좋은 물건을 싸게 준다는 건지 생각해야 한다. 부장님은 명함을 챙긴다. 아무래도 많이 할인해주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온다는 말에 혹한 것 같다. 이 세상에 따박따박 멈추지 않는 것은 시계추뿐인데 부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나는 저런 물건은 조심해야 한다고 한 번만 말한다. 두 번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상황이 팍팍한 사람이면 저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 현실을 직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행복회로를 돌린다. 남들은 다 사기라고 할 때 본인만 귀해라고 믿는다. 남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할 때 본인만 행운의 여신이라고 믿는다. 김부장님이 저 상가를 부디 사지 않기를 바란다. 젊을 때는 일해서 돈 벌고 나이 들면 월세 받는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나이 들어서 월세를 받으려면 정말 좋은 매물을 잘 찾아야 한다. 머리가 가장 잘 돌아가고 체력적으로 좋은 시기는 30대와 40대다. 그때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은퇴 후에 머리가 굽고 체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좋은 월세 매물을 찾기란 어렵다. 젊을 때 월세 받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은퇴 후에 뭔가 하려고 하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이 있을 때 이것저것 먼저 해봐야 한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따랐던 것 같다. 종잣돈을 모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종잣돈이 모이는 과정 중에 공부를 했다.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알았을 때 좋은 매물을 발견해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만일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공부를 시작했거나 공부가 부족한 상황에 종잣돈이 모여 이상한 매물을 샀다거나 공부는 충분히 해두었지만 돈이 없어서 그제야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나는 다행히 운이 좋게 투자 순서를 지킬 수 있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것은 실력이 아닌 운의 영역이다. 이 운에 늘 감사한다. 또 한 가지 운은 내가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목표가 60억 보상밖이어서 그런 것 같다. 60억 벌기였다면 집착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보상받기가 목표여서 부가가치를 일으킬 땅에 집중한 덕에 돈 자체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4. 나한테 마지막 계란말이를 양보하면서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상의를 했던 상사는 상무가 되었다. 마지막 계란말이를 양보한다는 것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뜻이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회사를 존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 잘하는 사람 대신 이런 사람이 임원이 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변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분양권 매수에 대해 물어본 상사는 아무래도 차기 임원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다. 나의 팀장 김부장님은 자신이 임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김부장님은 김부장님만의 장점이 있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후배들은 부장님을 꼰대라고 표현한다. 내가 보기에는 부장이라는 위치와 중년의 나이가 그런 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누구나 꼰대의 기질은 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와 성별과 연관 지을 수는 없다. 팀장이라는 위치, 부장이라는 직급은 무언가를 결정하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야만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무조건 상사를 꼰대로 몰아붙이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본인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팀장은 될 수 없을 것 같다. 팀장은 임원과 팀원의 중간 역할이다. 높은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별로 높지 않는 자리. 나에겐 힘들 것 같다. 팀원은 실무이지만 팀장은 관리다. 실무를 잘한다고 관리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관리를 못하는데 팀원들 관리라니. 팀장이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날 생각부터 한다. 생각해 보니 전에 다니던 외국계 회사는 달랐다. 아무리 근속연수가 쌓이고 직급이 올라가도 본인이 원하면 실무를 계속하게 했다. 실무보다 관리에 능숙한 사람이면 관리자 역할을 부여했다. 내 생각엔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관리에 맞지도 않는 사람을 억지로 관리를 시킨다는 것은 인력 낭비다. 5. 오늘도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한다. 예전에는 몇백 원 아끼려고 새벽에 출근했지만 요즘은 조용한 지하철이 좋아서 새벽에 출근한다. 매일 앉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편다. 책을 읽기 전 주위를 한번 둘러본다. 혹시 시끄럽거나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 자리를 옮겨야 한다. 다행히 잠잠히 모두 핸드폰을 주시하고 있다. 내가 탄 칸에는 총 10명이 앉아 있다. 책을 보는 사람은 나 한 명 뿐이다. 내가 상위 10%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다음 역에서 10명 정도가 더 탄다. 역시 책을 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상위 5%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몇 개 정류장을 지나고 보니 약 100명 정도가 탄 것 같다. 아직도 책을 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상위 1%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뜻이다. 회사에 도착한다. 신문을 보고 책을 읽고 일기를 쓰다 보면 하나 둘씩 출근을 한다. 권사원은 남자친구와의 결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본인과 경제관념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부모님께 의존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장 헤어지라고 하고 싶지만 각자 속사정은 모를 일이라 말을 조심한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권사원의 남자친구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자고 했다고 한다. 떨어지면 일하는 조건부가 붙는다. 떨어뜨리고 싶다고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집착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키만 컸으면 내가 금수였으면 내가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가정들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 권사원은 곧 서른 살이 된다. 서른 살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든 할 수 있는 한창 나이지만 내가 느꼈던 서른 살은 힘겨운 시기이다. 20대를 벗어나 어른이 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연애, 결혼, 직장, 미래, 돈과 관련하여 밀려오는 허탈감과 불안감 한편으로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모두 섞여 뒤엉킨 그런 나이이다. 최근에 김부장님이 권사원이 만든 자료를 자신이 발표한 적이 있다. 심지어 부장님 마음대로 내용을 바꿨다. 나는 김부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했다. 상무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다.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네? 김부장 말이야. 김부장이 대리 때부터 위에서 시키는 장표라는 장표는 다 만들고 발표라는 발표든 다 했거든. 그때 당시 임원들이 뭘 좋아하는지 김부장은 알고 있었어. 긍정적인 것,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다 잘 될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위에서 이런 말만 듣기를 원해서 매번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게 머릿속에 박히게 된 거고 고쳐질 법도 한데 쉽지 않지. 김부장님은 알고 보면 고성장 시대의 중심에 서 있던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의 주인공이자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정대리는 요즘 차에 온신경이 쏠려 있다. 틈만 나면 차액이다. 부럽다. 나도 오래된 차 그만 타고 싶지만 그럴 순 없다. 아직은 잘 굴러간다. 정대리는 자기의 욕구보다는 남이 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남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오늘 정대리의 외투는 처음 보는 코트다. 차르르 흘러내리는 것이 내 눈에도 멋져 보인다. 볼 때마다 코트, 구두, 셔츠, 넥타이, 벨트 중 어느 하나는 꼭 바뀌어 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내가 이런 말하면 우습지만 정대리는 중독증인 것 같다. 충동을 채우는 중독. 이런 충동적 소비는 더 많은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신상품과 빠르게 변하는 유행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어딘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채우려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 타인을 기준으로 아는 우월감과 인정욕구의 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정대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건지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면 지금처럼 살면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결국 정대리는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한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부자처럼 보일 수조차 없게 되었다. 7. 아내도 나도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 결혼 전만큼 지독하게 아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출은 최소화하려고 한다. 문득 이렇게 아끼기만 하다가 늙어버리면 너무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써야 돈이지 안 써야 돈인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 짧다고 젊을 때 즐기라고 하신다. 자기 개발서에는 젊을 때 아끼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결국 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은 생각보다 쉽다. 돈을 아낀다고 해서 즐기지 못하는 게 아니다. 소비를 절제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다. 돈을 쓰면서 무언가를 사는 짜릿함보다 유혹을 뿌리치고 아끼는 짜릿함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옷을 한 번 살 때 정해둔 규칙이 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입을 것인가 안 입을 것인가. 나는 이 규칙에 따라 소비를 한다. 예전에는 가끔씩 내 기분을 위해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한다. 기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 나를 성찰하는 일이다. 소비에 있어서 스스로를 통제할수록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아내와 나는 책 읽는 것이 공통된 취미다. 종이와 연필이 필요하고 읽을 책만 있으면 된다. 남들이 차를 바꾸거나 쇼핑하는 돈으로 우리는 자산을 사고 판다. 다시 생각해보면 젊을 때 즐기라는 말이 행청망청 돈 쓰고 음주 가물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추가하는 가치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에너지와 돈을 쓰라는 뜻일 수도 있다. 8. 이유로 부동산 시세는 더욱 올랐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부동산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 회사에서는 모였다 하면 집 얘기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올랐다고 자랑하는 사람 집값이 곧 폭락할 거라는 사람 지금이라도 빨리 사라는 사람 이미 늦었다는 사람 어디에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생긴다는 사람 어디가 어떻게 개발된다는 사람 등 이제야 부동산이 주식만큼 화제거리가 되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간의 자산 격차는 극심하게 갈렸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누구는 웃음을 참고 누구는 울음을 참는다. 다 같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급격한 부동산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로 불편한 상황으로 몰려야 하는가 이런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하다. 믹스커피가 마시고 싶다. 휴게실로 간다. 믹스커피가 없다. 아까 김부장님이 믹스커피 두 봉지를 한꺼번에 탐하시는 것을 봤다. 하루에 몇 봉지를 마시는지 나만 아는 게 없다.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 붓고 뜨거운 물을 채운다. 뜨거운 물부터 부으면 손가락이 너무 뜨겁다. 그래서 차가운 물부터 붓는다. 옆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녹차 티백을 물속에 넣는다. 옆 테이블에는 입사동기 3명이 잡담을 하고 있다. 손과장 여기로 와. 나를 불러주다니 고맙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손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어려운 주제다. 나는 녹차 티백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모르겠다는 뜻이다. 나는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한다.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 아니야? 공부하고 분석해서 사면 투자고 그냥 막 사는 게 투기 같은데? 막 사더라도 오를 거에 예상하고 사면 투자지. 이거 오를 거 같다는 느낌이 있어. 떨어져도 내가 손해인 거고 올라도 내가 이익인 거잖아? 어차피 책임은 자신이 지니까 어떻게 사건 말건 간에 투자 같은데? 맞아. 근데 좋게 말하고 싶을 때는 투자라고 하고 누구 욕하고 싶을 때는 투기라고 하고. 결국 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주식 사고 팔면서 세금 다 내잖아. 부동산도 취득세랑 양도세 다 내고. 그래도 투기는 뭐랄까?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나? 시장을 교란시키고 독점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 부자들은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한 동을 다 사버린대. 그렇게 사놓고 임대도 안 맞추고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는데? 그런 게 투기 아닐까? 임대를 주면 몰라도 그렇게 아무도 못 사고 못 살게 하면 사회 교란이잖아. 그러네. 그건 투기네. 그런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15층, 20층짜리가 아니라 2층짜리라면? 세대 수가 둘이라고 하자. 두 세대가 과연 시장 교란을 일으킬까? 그래도 본인이 안 살고 묵혀두는 거니까 투기지. 그럼 주식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샀다가 팔기만 하는데 그것도 투기겠네. 음, 그건 또 그렇네. 그럼 로또는? 그것도 투기인가? 아, 로또. 투자가 아닌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투기라고 볼 수도 없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로또는 게임하니까. 아, 몰라. 로또나 사러 가야지. 야, 송 과장. 너는 투기꾼이냐 투자자냐? 갑자기 세 명의 얼굴이 나에게로 향한다.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을 들으니 기분이 좀 이상하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쩌면 남이 볼 때는 투기가 될 수도 있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9. 나는 투자자일까 투기꾼일까? 투자와 투기, 무엇이 다를까? 사전을 찾아보니 생산활동과 관련된 것은 투자라고 하고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이익을 추가할 때는 투기라고 쓰여 있다. 그렇다면 집을 사는 것은 투기인가? 실거주 목적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사는 것도 투기인가? 생산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있으려면 살 곳이 필요하다. 살 곳은 생산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집을 사는 것은 원활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조건임으로 투자라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집을 사고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 생산활동을 위한 사람들에게 매매가보다 저렴한 전세와 월세를 제공한다. 명백한 투자다. 아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무이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월세를 받으며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면 투기인가?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받아가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과 뭐가 다른 거지? 공부를 해서 사든 공부를 안 하고 사든 목적은 같다. 돈을 번다는 것. 10시간 공부하면 투자, 1분 공부하면 투기. 뭐 이런 건가? 이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하면 투자, 남이 하는 거 따라하면 투기? 그런데 남이 하는 것도 일종의 패턴 분석이나 트렌드 효과라고 스스로 정해버린다면 그것도 투기일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익을 보면 투자, 운 좋게 이익을 보면 투기? 하지만 운도 실력이라고 하지 않는가? 아, 어렵다. 그래도 나름 투자자에 대해 내린 결론은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하락장에 대비하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무언가를 할 줄 알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아까 나에게 투기꾼인지 투자자인지 물어본 회사 동기가 메시지를 보낸다. 회사 끝나고 밥을 먹자고 한다. 근처 식당에서 만난다. 동기는 표정이 좋지 않다. 소주를 꿀꺽 넘기고 말한다. 재미 좀 봤냐? 무슨 재미? 너 하는 거, 부동산. 그걸로 재미 좀 봤냐고. 계속 하고 있어. 재밌어. 공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 그래서 얼마 벌었어? 이렇게 가끔 나보고 자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대충 알더라도 대답해 주기가 싫다. 자칫 말투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전달되면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싫다는 이유도 있지만, 어떤 액수를 말하면 그동안의 노력과 고통, 좌절의 순간들이 그 숫자에 묻히는 것 같다. 결과만 보이는 것 같다.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과정에서 얻은 것이 몇만 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입꼬리만 아주 미세하게 올린다. 물을 쭉 마신다.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다. 동기가 계속 말한다. 아끼고 아꼈는데 집값은 쭉쭉 올라가. 따라갈 수가 없어. 갑자기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아니, 원망스럽지는 않은데 원망스러워질까 봐 두려워. 연봉 5천, 6천 이런 게 무슨 의미지? 노동의 가치라는 게 뭐지? 그때 네 말 듣고 대출 왕창 받아서 샀어야 했어. 동기가 한숨을 푹 쉬고는 말을 잇는다.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월급 몇백만 원은 그냥 종이쪼가리 같아 보여. 성과급? 관심도 없어. 인사고과나 승진에도 관심 없어. 집 없는 부장보다 집 있는 대리가 위야. 참 어이없지. 일 잘하고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이 집 없으면 바보 소리 들어.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나는 뭐지? 열심히 회사 다니고 저축한 쟤밖에 없는데. 동기가 말을 마치고 소주 한 잔을 꿀꺽 넘긴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이게 동기만의 속마음이 아니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이다. 동기가 물어본다. 너 주식은 하냐? 아니, 주식은 전혀 몰라. 주식은 재미삼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미 좀 봤다가 지금 마이너스야. 얼마 넣고 하는데? 천오백. 천오백이 재미? 그냥 취미지. 없는 셈치고 하는 거야. 천오백만 원을 없는 셈이라? 천오백만 원은 삼천 원짜리 치킨 마요 오천 그릇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이다. 투자는 장난이 아니다. 버느냐 잃느냐의 문제다. 비같은 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의 싸움이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공식은 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자는 승리자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자는 패배자다. 투자의 세계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 같은 말은 통하지 않는다. 무조건 벌어야 한다. 승자가 되어야 한다. 승자가 되는 길은 험난하다. 나는 동기에게 묻는다. 어떤 주식을 사는데? 어? 고급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봐. 돈 주고 보는 거야? 아니.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도는 것도 있고 아는 형이 주는 소스도 있고. 그게 고급이야? 공짜로 보는 게? 어. 그 회사 내부 정보 빼내서 주는 거래. 이 동기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저축한 죄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죄가 있다. 돈을 소중히 다루지 않은 죄. 게으른 죄. 집을 살 때는 아무리 초보라도 교통, 직주근접, 로얄동, 로얄층, 구조, 세금, 복비 모두 계산해 가며 산다.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 회사의 본사 주주조차 모르고 산다는 점이다. 회사의 5년간 매출과 순이익은 더욱 모르고 산다. 대부분 남이 말해준 싸구려 정보나 희망회로 선글라스를 쓰고 보는 차트 직감에 의해 산다. 여기서부터 승자와 패자가 결정된다.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은 더 귀찮고 더 어렵고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쉽게 사고 쉽게 판다는 것은 덜 고민하고 덜 공부하고 덜 조사한다는 뜻이다. 주식도 해볼까 생각했다. 빠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빠르게 움직인다. 빨간색, 파란색 막대그래프가 그려진 차트를 보니 그나마 약으로 진정시켜놓은 나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가 다시 악화될 것만 같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개미 투자자들은 기간과 외국인 이라는 거대한 바위와 부딪혀야 한다. 바위 안에는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과 슈퍼컴퓨터들이 로직을 돌려 의사결정을 한다. 그들과 동등하게 맞서려면 최소 그들만큼의 노력을 하든지 바위를 통째로 사버릴 자본이 있든지 바위를 깨버릴 토르망치나 헐크 펀치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럴 자신이 없어 주식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그래서인지 주식 투자자들이 대단해 보인다. 지인 중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명 있다. 발전 가능성 높은 회사를 찾은 후에 회사 공장 앞에서 트럭이 하루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개수기로 샌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3개월 정도 체크를 한다. 트럭 통행량의 증감 추이를 보고 나서야 그 회사의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그 형의 자산은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는 곳에서 월급보다 많은 1500만 원을 장난으로 굴린다는 것은 돈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관가에서는 안 될 것은 주식에 10만 원만 투자했을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최소 하루에 5번은 주가가 얼마인지 올랐는지 내렸는지 확인한다는 점이다. 투자한 것을 아예 묻어두고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은 드물다. 올랐으면 신나고 내렸으면 씁쓸하고 팔고 나서 내리면 신나고 팔고 나서 오르면 억울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다. 사람이 놀이동산에 가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쉬지 않고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떨까? 멀미가 없던 사람도 전정기관, 반고리관, 달팽이관이 다 튀어나와 너덜너덜 걸레가 될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웬만한 멘탈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흔들리는 주가에 처음에는 미미하게 흔들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이 커져 마침내 영혼이 파괴된다. 동기가 말한다.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있는 돈 주식에 전부 넣을까 봐. 동기는 지금 초조하다.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하는 선택은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의 결과도 좋지 않다. 주변의 변화에 흔들린다면 인생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지 않다. 나는 대답한다. 기다려. 기회는 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동기는 내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에는 빠르게 돈 버는 법, 빠르게 성공하는 법, 빠르게 은퇴하는 법 같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기 힘든 영웅 서사적인 책들이 많다. 유튜브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나 강의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단숨에 영어 잘하는 법까지 있다. 세상의 변화가 빨라진 만큼 빠른 결과를 얻고 싶도록 자극한다. 혹할 만하다. 다들 이 지루한 직장 생활을 때려치우고 싶어 한다. 하루 아침에 수억, 수십억 돈벼락이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전부 허황된 것들임을 알아야 한다. 뭘 기다려. 이러다가 지금보다 더 거지가 되어서 나 앉으면 어쩌려고. 동기는 소주를 꿀꺽 원샷을 한다. 그냥 부동산 하나 찍어줘. 나도 사보게. 질문이 들어온다. 찍어달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다. 권사원에게 했던 말 그대로 한다. 살고 싶은 지역하고 아파트 단지를 세 군데만 정해봐. 거기서 봐줄게. 아니, 그냥 찍어달라고. 내가 그거 공부하고 보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 이런 게 투기가 아닐까? 투자와 투기는 이런 마음가짐에서 갈리는 것 같다. 결과나 과정보다는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에 따라서 말이다. 동기는 지금 투기를 하려고 한다. 나의 시간은 부족하고 남의 시간은 많다. 나의 노력은 힘들고 남의 노력은 쉽다. 나는 힘들고 남은 편하다. 노력하지 않으려고 한다.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귀찮음과 힘듦을 피하려고 한다. 그런 핑계는 본인에게는 꽤나 합리적이겠지만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 점점 취해가는 이 친구는 자신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을 올려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지금도 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듯이 며칠 뒤 그 동기는 내 자리로 와서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보태가 베네타 키링이 걸린 차키를 보여준다. 동그라미 4개가 겹쳐있는 로고가 새겨있다. 새로 뽑았다. 천만 원 할인받아서. 완전 잘나가. 밟는 대로 쭉쭉. 주차장 가서 볼래? 고개를 끄덕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 누가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얼마를 벌었다더라. 같은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가벼운 귀는 생각을 흐트리고 판단을 무디게 하며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법과 수단이 있고 각자의 목표가 있다. 목표는 믿는 것이지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다.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장애물을 믿는 사람이고 목표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생각해보면 투자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정보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꾸준히 관리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견뎌내는 것이다. 매일매일 누적되는 지식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선 인생감과 가치관에 대해 배워가는 것이다. 결국에는 뭘 해도 안 될 놈에서 뭘 해도 하면 될 것 같은 놈으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진부하기 짝이 없다. 일찍 일어나고 명상을 하고 책을 읽고 관심 분야에 깊이 파고들고 운동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당장 일어나서 실천하고 외모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고 담대한 목표를 만들고 자신을 통제하고 윤리적이며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한다. 어디서 베껴쓰기라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럼에도 진부하고 뻔한 과정이 바로 성공의 함수이다. 함수라고 하면 어려우니 더샘 뺄샘이라고 하자. 결국 성공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덜하는지의 문제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맛있는 김치와 질 좋은 돼지고기를 오래 끓이면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끓었으면 되었겠지 하고는 불을 끈다.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평소에 자신을 가다듬고 통제하고 집중하고 있어야 한다. 혹시나 운이 다가왔을 때 거침없이 잡아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뜨겁게 예열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운이 끝나갈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하는 것까지가 운을 다스리는 실력이다. 성공의 운이라는 것은 있을지라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혹시라도 운이 나를 자지우지할까 봐 운의 영역을 뛰어넘기 위한 정도의 지독하고 치열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 없이 남들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꿀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우연과 어떠한 꿀팁도 찾아다니지 않는다. 퇴근 후에 서점에 들른다.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라 매장이 없어서 따로 신청을 해두었다. 나는 점원에게 카드를 건네고 점원은 촌스럽고 투박한 표지에 책을 건넨다. 책을 사는 순간은 50% 세일을 하는 멋진 코트를 사는 순간만큼 짜릿하다. 서점에서 나와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50년쯤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다. 뭐지? 공짜로 뭘 주는 건가? 무엇을 주는지 줄의 끝을 보기 위해 사람들 머리를 쭉 따라가 보니 알록달록한 색의 글자들이 보인다. 복권 판매점 1등 당첨 37번 2등 당첨 86번 천원의 행복 만원의 행복 복권을 사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저렇게 줄까지 서서 사려는 이유가 뭐지? 돈에 대한 간절함일까? 그저 심심풀이일까? 나름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내가 돈을 간절히 원한다면 복권 대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책을 택할 것이다. 내가 심심풀이 용을 찾는다면 지금 들고 있는 책을 볼 것이다. 어젯밤 꿈에서 황금 여유주를 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곱 마리 용들을 바라보는 꿈을 꾸었을지라도 나는 이 책과 저 복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단언하건대 성공으로 가는 순간 이동이나 축지법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